한달에 한 30만원씩만 넣고싶다 어우 무빙이 잘 지른다 왜 맞아? 아 무빙 너무 쩔어 아 무빙 너무 쩔어 아 무빙 너무 쩔어 야 이런 패턴 어떻게 알고 있어? 개고인물 누구야? 이거 혹시 슈퍼 슈퍼님 아닙니까? 잠깐만 뭔가 맞는거 같은 느낌인데? 슈퍼 슈퍼님 아닙니까? 여러분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 슈퍼 슈퍼님 같은데? 아 왜이래 섈퍼님티 형 느낌이 세 해요 아 맞는거 같은데 귀엽다 와 씨 와 씨 아 당이다 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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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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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어서오세요 앵그리 조니? 어서오세요 아 너무 잘하는데? 누구지? 우와! 우와! 너무 잘해! 당연히 싸이만 아 1탄 맞힌 줄 알고 오 맛있었네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한다 아 이걸 막으시네 야 왜이렇게 잘해? 저 딜캐를 한다는거는 진짜 해야지 상당한 꼬임물이에요 진짜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밤에 지금 내가 내가 아 아 아 톨리두코 막아봐 아 야 숙련 또 돌게 한거야 돌게 한거야 한꼬? 으아아아 후 조금 더 생각했다 특강 위험할 것 같았어 왠지 느낌은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. 슈퍼슈퍼 형님은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촉새형에 비빌 수가 없죠. 전설에 갖다 대면 안 돼요. 오스테릴리아 카즈아 유저 중에 한국사람이 오스테릴리아 촉새 한 번 해줬다고 속에 그래 적어놨더라고. 내가 보는데 화가 나더라. 정작 촉새형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화가 나더라. 와아 와아 아 뭐해 와아 너무 무서워 그래 넉 우 흠 으으으으윽 으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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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어. 아아아아아. 레이터 주났으면 아아아아 아깝다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아 아 아 오 아 파이팅 파이팅 와 아쉬웠다 아 뭐야 레이스 압춘 계속 안 나가고 있네 우와 아냐아냐아냐 와 야 보고 막았다 와 보고 막았다 진짜 초집중했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메이비 오 그 아 아 으 아 아 어?끝났나? 아 디온초가 너무 안나가죠 그쵸 이거 이거 돌면서 쓰시는거 아 미용없다 와 저거 들기 진짜 멋있다 나이스 나와노 어어? 어 당연히 나와보 흔적볕광이라 좀 떨어져서 옴디랄 했는데 너무 무서워나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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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